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업파 트렌더입니다. 날이 춥네요.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눈 때문에 어딜 가질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눈 조심하실 것 같습니다. 폭설에 강추위에 주가 폭락에 완전 쓰리고 정신을 못차리겠어요.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가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멘탈이기 때문에 잘 버티리라 봅니다. 아주 춥고 배고픈거는 겪어본 자만 알 수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그 가난의 서러움을 알 수 있겠죠. 열심히 잘해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요.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는 아주 기가 막히게 다시 또 원위치 왔어요. 어떤때는 올랐을 때 떨어지더니 요번에는 떨어지면서 또 오르더라고요. 우기잖아요. 신나게 오르더니 갑자기 원위치 또 신나게 떨어지더니 다시 또 원위치. 뭐 장난하는 거야. 도대체 뭐야.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기관계관들. 그만 좀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를 아주 싹 다 팔고 엔비디아에 올인 했어요. 작년에 제일 잘한 일입니다. 두 배 넘게 번나를 칭찬한다. 엔비디아 올인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잘한 거죠. 어차피 주식투자는 돈만 잘 벌면 성공한 거니까. 하여튼 뭐 제가 특별히 할 말이 없네. 엔비디아. 이렇게까지 오를 줄이야. 다들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여튼 뭐 경기 수원에 살고 있는 직장인 뭐 에이모씨예요. 에이모씨. 하여튼 자기 그 자신의 해외 주식 계좌만 보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기분이 째진다고 하죠. 지난해 4월 초에 6만 5천 원대에 올라선 삼성전자 주식을 손절해 버렸어. 손절해가지고 손해진 3천 6백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당시 생성형 AI 대표 스웨즈로 꼽히던 그 엔비디아에 엔비디아에 올인을 합니다. 올인을 했고요. 그런 결정에 완전 캐제를 부른 거죠. 캐제를 부르고 있다. 당시 주당 270달러 그 내외였던 엔비디아 주가는 현재 600달러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600달러에 육박을 해가지고 두 배가 넘는 수익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장씨는 이제 고점인 만큼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는 그런 주변의 조언에도 버텨낸 내 자신을 칭찬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 들어서 글로벌 금융 투자 시장에 강하게 불고 있는 AI 투자 붐에 힘입어서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또다시 인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더라고요. 갓비디아네 갓비디아. 옛날에는 횡비디아 했는데 계속 횡보해가지고 미쳤다고 이거 투자하냐고 그랬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갓비디아가 됐어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등 전반적으로 AI 등 혁신 기술로 무장한 대형 빅테크 기업 주도 하에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는 등 호조세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주가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 여러분 조심히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정 장세가 또 올 수 있다.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곧 이어질 실적 랠리가 단기 하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금투어 게 따르니까 23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 그레일 대비 0.37% 상승해서 598.73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로써 엔비디아 주가는 600달러 선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네요.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20일 장중에 6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어요. 시가총액도 1조 4,790억 달러 1조 5천억 달러 돌파도 완전 가시권에 들어왔다. 연초에 미국 연방준비 제도의 금리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무기가 실리는 등 그 투심을 약화시킬 만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엔비디아 주가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수직 상승세야 그냥 아랑곳하지 않아요.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서 24.3% 상승을 했어요. 24.3% 엄청나죠?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가운데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GPU 글로벌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데 사실상 AI 반도체 가격이 엔비디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해는 기술 혁신에 주목했다면 올해에는 수익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이 상승할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고평가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다만 숨고르기 장세가 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숨고르기 CNBC의 방송 보니까 정확한 애널리스트가 23일 고객들에게 보낸 분석 노트를 통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차익 실화에 나설 것을 권고했고 엔비디아가 심각한 과매수 상태에 들어가서 조정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추격 매수에 나설 때가 아니다. 주식 일부를 매각할 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한번 털자. 털자는 겁니다. 하여튼 23일날 뉴욕증시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따른 부담속의 혼조세를 보였는데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0.25% 하락을 했어요. 37,905.45로 거래 마쳤고 S&P는 0.29% 상승해서 4,864.60 나스닥은 0.43% 뛰어서 15,425.9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 사상 처음으로 3만 8천 선을 넘어섰고요. S&P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다우지수는 그러나 하루 만에 약 3만 8천 아래를 밀렸고 S&P 지수는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니까 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에서 마감시점 연준이 오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47.4%를 기록했네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52.6%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준은 1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음 회의에 대한 인하 힌트를 주지 않는다면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나올 미국의 4분기 GDP하고 연준이 선호하는 12월 PC 가격지수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꺾을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신년물 국채금리는 4.1%까지 올라섰고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되면서 금리가 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4% 초반에서 안정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도 투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쉬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실적이 부담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한정 오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새는 꺾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고 또 반대로 무한정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또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